전자체계의 이해와 이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 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펌의 가장 큰 장점, 배포 호환성, 즉 딜리버리 호환성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딜리버리 호환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자체계의 각자의 자체 규격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어디는 파워포인트로, 어디는 MS워드로, 어디는 아래한 걸로 책의 내용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각각의 한 권을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8시간이 걸린다면 각 유통사업별로 전자체국을 유통할 때 A라는 업체는 8시간을 A라는 툴로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B라는 회사에다가는 B에서 제공한 툴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펌은 한 번 만든 걸 가지고 별도의 어떤 변환자가 없이 국내 및 전세계를 유통할 수 있는 배포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펌을 한 번 직접 만들어보는 전자체 제작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페이퍼 웹, 이펌 에디터, 유페이퍼 이펌 제작 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 유페이퍼 웹, 이펌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웹브라우저만을 가지고 이펌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이 웹 인터넷에 로그인만 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자체 제작을 만들 수 있고요. 유페이퍼 웹 에디터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웹에서 전자체 제작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펌이라는 게 전세계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몇 개의 이펌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만든 이펌 파일인 경우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거나 이펌을 직접 만들었을 경우 자동으로 생성 시에 적합성 판정 검사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편집을 통해서 내가 웹에 대해서 자동을 하면 소스 편집을 통해서 직접 태그를 수정해서 전자체의 내용을 더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 템플릿에 의해서 전자책의 대제목이나 문단, 자간간격, 줄간간격, 색상 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페이퍼 웹 EPUB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페이퍼 사이트 회원을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만들기 기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정보 입력, 여기서 기본정보 입력이라는 것은 책의 도서서지 정보를 얘기합니다. 즉 책 제목,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책 가격, 책 소개, 저자 소개 이런 식으로 기본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을 만들 때 사이트에 노출되고 유저가 전자책을 샀을 때 보여지는 그 책 표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표지 다음에 책의 본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 내용 작성은 워드 프로세서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입합을 생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입합을 생성할 때 적합성 검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 표지 만들기 전자책 표지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상에 자기가 쓸 전자책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책 표지를 만들 때 주의사항 그래서 가로에 700픽셀, 세로 1000픽셀을 권장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구매한 유저가 볼 수 있는 큰 단말이 컴퓨터입니다. 즉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저한 차책을 놓은 데이터 thoảng 그리고 그림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Cancer